누가 보금 5장 32절 말씀을 가지고 목에서 힘을 뺄 줄 아는 능력 목에서 힘을 뺄 줄 아는 능력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곳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갔노라 본문은 예수님께서 왜 신성과 인성을 겸비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탄생은 단순한 출산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은 예언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고 사망의 권세가 사단의 권세가 벌벌 떨었을 순간입니다 또 온 인류를 구원하실 구원자의 탄생이셨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 많은 사람들은 오해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의 압박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분이다 새로운 왕국을 만드실 왕이다 새로운 정치 세력을 주도할 위인이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는 신성모독을 서슴치 않는 사기꾼이다 등등의 오해들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이런 오해는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내용은 좀 다르지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다 믿기만 하면 성공시켜주시는 분이다 기도만 하면 나의 길을 모두 알려주시니 오직 기도만 하면 된다 다른 사람들은 다 필요 없고 다른 것은 다 필요 없다 오직 기도만 하면 된다 또한 오직 봉사의 목숨을 걸면 된다 또 내 인맥을 동원해서 일만 잘하면 된다 무조건 일을 해내면 된다 라는 오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옳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영혼에 있으셨습니다 그분의 사역은 힘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으며 또한 기적이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정확하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사회적 건의와 지위가 있는 자들과 함께 하지 않으셨고 당시 벌레만도 못한 대우를 받으며 천대받고 멸시받던 세리, 창기,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높은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으셨을까요? 무조건적으로 안 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싫으셨던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미움처럼 단순한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은 육신의 욕심으로 가득 차 예수님께서 들어가실 자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자신의 자랑이 하늘을 찌르고 허영과 영적 교만함과 온갖 부패함으로 그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목에서 힘을 빼는 방법을 그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목에 힘이 가득 차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눈앞에 서 계시는데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알아차리지도, 듣지도, 인정하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멸시와 천대, 그것도 모자라 자신들의 모든 것을 훤히 보고 있는 예수라는 존재가 너무너무 미워서 결국 십자가 형태를 위해 매달아 죽이고 저조합니다 문제는 그 사실은 문제는 사실 그분은 아무런 죄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외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진정한 메시아가 바로 그분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문제는 그 후에라도 깨달고 예수를 믿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믿음이 없어서 영원한 생명을 구원을 얻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받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들은 참 어리석었구나 아, 그들은 정말 멍청했어 그러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었겠지? 왜 그런 짓을 저질렀을까? 아, 나의 감각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가 없구나 나랑은 정말 다른 불유의 사람들이었구나 난 절대 그렇지 않아 이렇게 물 건너 불 구경하는 듯하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현 시대를 살면서 이 사건에 가해자로 우리들은 동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들기실 때 매몰차게 문전박대를 하곤 합니다 아, 제가 기도를 해보니깐 이라는 말로 말씀이 근거가 아니라 이끄는 목자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수단으로 자신의 뜻을 펼치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다 알면서도 내 욕심을 끝까지 고집해 하나도 남김없이 내 뜻대로 살고 절대로 절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죄악을 범하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아예 이 사실을 깨달지도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 난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교회에 와서 관객이 되어서 관객이 입장이 되어서 설교를 준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를 열심히 하고 남들이 칭찬하고 남들이 인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열정이 앞선 찬양과 방영성 없는 기도를 많이 늘어놓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도 아닙니다 소설책처럼 성경책을 백독, 천독을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도 아닙니다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저절로 얻어지는 티켓도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원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그러셨듯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마음 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기교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또한 언제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하며 울부짖으며 회개해야 합니다 또한 성경님의 탄식을 들으며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진정으로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더욱 성숙한 크리스찬으로서 남들이 보던 안 보던 코람데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겨야 할 것입니다 코람데오 코람데오는 라틴어로 코람은 앞에 있는 이라는 뜻이고 대오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대오는 헬라어로 신을 뜻합니다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라는 자세로 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권력력을 위한 것 내 욕구가 원하는 것 내게 이익이 되는 것 내 스펙에 도움이 되는 것 내 경험에 내 자리를 빛나게 해주는 것 내 만족을 탐하게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기념일이 있습니다 그 기념일을 제가 기억했다가 제가 선물을 하나씩 드릴 텐데요 우리 드럼을 치시는 방영희 집사님께는 예쁜 코끼리 한 마리를 들을 겁니다 그리고 건반을 연주하시는 우리 박은미 자매님께는 멋진 넥타이를 선물할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서 또 건반을 연주하시는 우리 최신의 자매님께는 나사에서 사용하는 최신용 고성능 드릴을 선물해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율동을 하시는 우리 이성경 자매님께는 비싼 고급 와인을 선물해 드릴 것입니다 아 이건 좋아할 수도 있겠네요 김은옥 자매님께는 최신용 전투복, 군복을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부 1419 친구인 영민이에게는 남자 고등학교에 입학한 기념으로 여자 머리띠 하나를 선물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광희에게는 치안 퇴치용 스프레이를 선물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3인 은비에게는 아 고3을 건들지 않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제가 이분들에게 이런 선물을 주면 이분들이 마음에 들어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 주부터 이분들께서 저에게 인사를 안 할 것입니다 정말 선물했다가는 저는 청소년부 1419에 못 들어갈 것입니다 그들은 젊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은 제가 이야기한 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것들이 아닙니다 저는 다른 것들을 준비해야지만 이분들께서 좋아하실 것입니다 청소년부에는 프리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모여서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는 공간인데요 참여율은 0.1%를 자랑하는 지상 최대의 톡방입니다 받는 속도는 최대 3일입니다 두 번째 친구가 한 7일 정도 걸립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는 괜찮은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입니다 펌프한 데이트라는 교제 활동 시간을 준비를 하다가 우리 친구들에게 카톡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얘들아 이런 대회를 한번 열면 어떨까라는 말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잠잠하던 우리 친구들에게 조금씩 입질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다 싶어서 빵 터뜨렸습니다 얘들아 혹시 1등은 10만원짜리 이어폰 2등은 8만원짜리 빕스 상품권 3등은 5만원짜리 문화상품권 문상이면 어때 지원자 8명만 있으면 우리가 진행하겠다 그랬더니 순간 저는 놀라운 부응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실제 내용인데요 저요? 오 나 이어폰 망가졌는데 누가 이렇게 시끄럽게 하나 했더니 전두산님이셨군요 내가 1등을 할 테다 같이 나가자 얘들아 오 쩐다 내가 1등 이어폰 고장났어 이모티콘으로 푸하 오 이거는 좀 그런데요 우리 친구들 용어니까 쓰겠습니다 오 개이득 그 다음 건 못하겠습니다 저요 참여하겠습니다 이어폰이라니 땡기네요 네 이어폰은 그냥 제 거 하겠습니다 이게 친구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제가 약간 각색은 했지만 이것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이때 저는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아 친구들이 원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저는 친구들이 우리 친구들에게 이어폰이 그렇게까지 필요한 줄 몰랐습니다 그것도 10만원짜리 이어폰이 필요한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사실 막 던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친구들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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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하게 원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톡을 제가 보내도 침묵하던 그들이 제가 그렇게 수많은 연락을 해도 크크크크로 일관하고 아무런 대화도 하지 않던 그들이 저에게 개인톡으로 자신의 간절한 요청 의사를 많이 보냈습니다 전도사님 언제 하나요? 어디서 하나요? 무슨 곡 하면 되나요? 할렐루야 저는 정말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얘들아 평소에도 이완만 갔다면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멀리서 콜록콜록 소리가 한방 가득히 제 방까지 쩌렁쩌렁 울려왔습니다 아내가 몹시 아팠습니다 전 마음이 아 목이 메이는 게 아닙니다 전 마음이 바쁘고 분주하고 초조하면서도 성령 충만으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옆방에서 계속해서 콜록콜록콜록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 소리는 비례해서 더 커져갔습니다 불쌍할 정도로 곧 죽을 것처럼 콜록콜록 거리는데 너무나도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문을 열고 나가서 다정하게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여보 뜨거운 물 좀 타줄까? 아니 여보 눈부실 텐데 불 좀 꺼줄까? 아니 여보 추울 것 같은데 이불 좀 가져다줄까? 아니 여보 약 좀 사다줄까? 아니 여보 밥 해줄까? 아니 그러면 여보 재미있는 TV 프로그램 좀 틀어줄까? 아니 그럼 뭐 해줄까? 그렇게 질문한 저에게 아내는 간결하고 확실해 확신에 찬 이야기를 저에게 했습니다 아 제발 가만히 좀 있어 후에 저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고 설교 원고를 준비하는 내내 그 음성은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화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후에 저는 어땠을까요? 저는 자상하고 훌륭한 남편이고 또한 모범적인 남편이기 때문에 그냥 정말 가만히 있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미안했는데 몇 분이 지나고 꼬물꼬물 제 옆으로 오더니 상처받은 저의 영혼과 마음과 육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원한 것은 물을 갖다 주는 것도 불을 꺼주는 것도 이불을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니었고 약이나 밥을 원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가만히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남장 성도님들 이거 아시겠지만 남자로서 아내가 아플 때 또 여자친구가 아플 때 가만히 있어야 되는 그 고통 아십니까? 아시죠? 얼마나 공고하고 얼마나 무능력하게 느껴지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 말씀에 순종하여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사랑을 받을 수 있었고 오늘 무사히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사람에 대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육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삽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삽시다 내 욕심을 채우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달려나갑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에 관심이 있다면 이 목에서 힘을 뺄 줄 아는 능력을 소유하며 나아갑시다 제가 처음 피아노를 배웠을 때 한 번 곡을 완주하면 꽃을 그리고 그 꽃에다 그 꽃 그림의 색칠을 이쁘게 칠하고 했습니다 아마 여기서 피아노 배우셨던 분들은 다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꽃잎을 굉장히 작게 그렸습니다 꽃잎이 크면 클수록 더 많아지기 때문이죠 선생님께서 레슨 하실 때 매일 50cm 자로 제 아름다운 손등을 찍으셨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제 손등을 내려주시면서 자생하게 하셨던 말씀은 웅석아 힘 빼랬지 어허 힘 빼란 말이야 팔 손목 손등에서 힘을 빼란 말이야 손가락에만 힘을 주라고 피아노 연주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얼마나 어렵고 고통스럽고 잔인한 짓인지 아실 것입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지금은 서른이 넘었는데 그게 잘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때 제가 숱하게 그 꽃을 색칠했기 때문입니다 힘 빼는 연습을 계속해서 했었기 때문입니다 힘 뺀다는 것, 그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거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 막상 상황이 닥치게 되면 쉽게 결정할 수 있지 않습니다 나의 자존심, 나의 자아, 나의 가치관, 나의 생각, 나의 철학 모두 다 내려놔야 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가진 모든 것,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내려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먼저 생각하십시오 코람데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내 것을 버려야, 내 것을 비워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수 있고 변화되어 줄 수 있습니다 누가 보금 19장 1절에서 10절에 삿개오가 등장합니다 삿개오는 당시 세리였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로 치면 친일파 정도 되는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돈이 많았습니다 좀 외롭긴 했지만 그래도 갈릴리 촌사람에게 굽힐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귀한 손님으로 초대하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말씀을 품은 마음 가슴 가운데 품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현대 사람들은 V라인과 S라인 즉 외모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원복음 4장 4절에서 42절에 나오는 수가성의 여인은 능력자였습니다 성경에는 묘사가 되어 있지 않지만 도대체 얼마나 이뻤으면 남자가 6명이나 됐을까요? 저는 하나도 힘든데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수가성의 여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둘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자 노력했습니다 자신의 주장을 낮추고 자신의 고집을 꺾고 괴로움과 외로움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구원을 얻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느라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부르는 음성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지 알려주시는 음성입니다 순간순간 내 고집과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서 내 앞에 계신다는 코람대호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아유 전도사님 저도 그러고 싶지만 제 나이가 아유 전도사님 저도 그러고 싶지만 제가 당뇨가 있어서 제가 혈압이 있어서 저도 그러고 싶지만 제가 6년 전에 암 수술을 받아서 아 제가 그러고 싶지만 제가 직장이 바빠서 아 제가 정말 마음은 있는데 제가 자녀가 있어서 아 저 정말 그러고 싶지만 제가 공부를 지금 해야 돼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AIB 회사에 생명 광고가 있습니다 보험 광고인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건강보험 뭐뭐뭐 때문에 어렵다 아 건강보험 가입 뭐뭐뭐 때문에 어렵다 환갑이면 건강보험 가입이 어려워 63세 최은미 씨의 주장인데요 후에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당뇨, 혈압 때문에 건강보험 가입이 어렵다면서 58세 이승조 씨와 59세 장철호 씨의 주장입니다 내 혈압이 어때서 6년 전 암, 3년 전 수술 그리고 건강보험 가입이 어렵다면서 50세 박연경 씨와 52세 황성민 씨의 주장입니다 내 건강이 어때서 보험 들기 딱 좋은 나인데 라고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설명이 이어져서 나옵니다 그럼요 나이 많고 지병이 있어도 아직 청춘분에게 꼭 필요한 건강보험이 있습니다 나이가 있으신 분도 지병이 있으신 분도 과거 병력이 있으신 분도 걱정 마세요 AIB 생명 무배당 꼭 필요한 건강보험 사망보험이 아닌 사망보험금이 아닌 살아계실 때 필요한 질병 이반비를 보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또 노래가 나옵니다 상담받기 딱 좋은 나인데 제가 굳이 개사에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어떤 내용으로 제가 나누고 싶은지 다 아실 것입니다 지금이 목에서 힘을 빼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지금이 주님의 뜻대로 살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게 하고 싶어도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다행히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함께 나아갑시다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면서 결단하며 목에서 힘을 뺄 줄 아는 능력을 소유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내가 원하는 한 가지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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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